자 한당국이 출판하고 이룹선생님 제가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모시면서 듣고 제자들한테 듣고 본연한테 들었던 얘기들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? 그 다음 재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계연수 선생님이 쓴 이 원본을 과연 이룹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 그것도 분실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남을 48년도 월남 했다는 것이죠 49년도에 정서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즉 필사를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본이 있었으면 그냥 필사했다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필사가 아닙니다 정서를 오영기 씨 발문에 보면 분명히 정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 65년도에 다시 오영기 씨가 필사를 했대요 그거는 이제 앞에 49년도에 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필사죠 그러니까 49년도에는 정서를 했고 65년도에 필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자에 나가지고 50년도에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인께서는 증언하셨고요 제자들은 1980년경에 의정부에서 분실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2년도 가지만 오부르가 책 일본판이 나왔는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유립 선생이 박생암 선생이 와서 제1교포가 한 포자 그런다 그래서 주었다 그래서 3일 후에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양반이 건너가서 원고로 모두 주지도 않고 바로 일본판을 냈다 그 당시에 초판에는 이유립 선생님의 앞에 서문까지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첫 서문에 이 서문이 들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85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우리 주회본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거는 본수로 알 수 있죠 이거는 광호위에서 본이고요 이거는 단단하게 본이고요 이렇게 주회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건 일본판이고요 이것이 배달문화원판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고요 저보고 이런 책을 좀 구해봐 달라 그러면서 적어준 게 한 40개 책과 그 내용입니다 어떤 큰 제목입니다 이게 뭡니까? 물으니까 자기 스승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 부활을 시켜서 국립도서관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귀중본이라 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오후에 일과 끝나고 나와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술을 디리 사주고 술 먹고 해가지고 소위 우리말로 꼬셔가지고 바로 다음에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 기획을 해가지고 적은 40개의 책과 구체적인 항목이 다 그 책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면 박스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해다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보시지 못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뭐 이건 앞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1980년 후에 공개하라 하는 거는 1979년 된 아직까지 그 저기 저 누굽니까? 조병륜인가? 광호위 여사본을 낸 제자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 근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떠돌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로는 뭐 여러분 잘 압니다 식민사관은 철저하게 백익을 했고 사대사관 식민사관은 백익을 했고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했고 문화동문론 이런 것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원청을 특히 요금원청은 당연히 발해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로 포함시켜서 현재도 조선왕조 고려 때를 전부 다 남북국 시대로 표현했습니다 위소론에 대한 거는 뭐 우여 다 안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있죠 원본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워서 썼던 자료든지 혹은 필사를 했던 자료든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게 없었다면 필사도 할 수가 없었고 정처도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이유립 선생이나 개인선생이 창작했다는 건 그 많은 내용을 창작했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에 가필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위소론 시비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Picouse